11일 미국 AP통신사에 따르면 영국 사진가와 동물보호단체는 이날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을 2년 만에 합의했습니다. 사진가 데이비드 슬레이터는 원숭이 셀카 사진 판매로 향후 발생할 수익 25%를 관련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해 인도네시아 검정 짧은 꼬리 원숭이를 위해 쓰기로 했다는데요. 보통 사진의 저작권은 셔터를 누른 주체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소송으로 셔터를 누른 주체는 누구인가와 원숭이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저작권의 대상이 인간에서 더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동물 나루토에게도 지금 어찌됐건 수익이 돌아왔잖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동물에게도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봐요. 그 이유는 지금 저작권의 범위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만 해당되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창작물이란 말이에요. 작품이란 말이에요. 동물만이 찍은 건데, 이 경우 만약에 저작권이 동물에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냥 해당 법원에서 사진작가에게도 저작권이 없다고 품결났고, 그러면 그냥 이 사진은 단순한 인슈거리, 막장 이런 걸로 아무 가치가 없는 상태로 돌아다닌 건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사진작가 저작권을 주장했고, 여기서 이제 그 동물 자체, 그 PP 이라는 기구 기관에서 소송을 또 저작권에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가 돼서 동물인 나루토랑 사진작가에게 수익이 돌아온 거잖아요. 이렇게 수익이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사진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에게도 이제 저작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루토 재판 결과를 가지고, 동물의 저작권을 동물에게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두면, 재판 결과가 사실 원숭이에게 저작권을 준다는 것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판 결과에는 단지 사진작가와 동물보호단체가 수익 배분에 합의를 했을 뿐이고, 아직 원숭이에게까지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재판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 그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동물에게 동물의 소유권, 저작권 소유권까지를 주장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루토 이 사건의 케이스에서 해당하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동물만이 찍을 수 있는, 동물이 사실 뭐 어떤 감정을 갖고, 사상을 갖고 창작품을 만들었다는 거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동물만이 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예술 분야에서 한 가지 길을 넓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세계 야생생물 기금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동물에게는 왜 저작권을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동물을 이제 존중하고 평당이 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동물의 등이나 그 신체 어디 곳에 이제 카메라가 돌아요. 이제 그 동물만이 찍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뭐 게시해가지고 저작권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동물만을 위해서, 아까 동물만이 이렇게 찍을 수, 촬영하고 찍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러한 작품 같은 경우가 한해서는 이제 뭐, 저작권은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물에게 저작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줬을 때, 지금 동물만이 창작해낼 수 있는 창작물이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사실 정의대로 얘기를 하면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대상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상, 감정, 방식, 방법 등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외부에 이렇게 표출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으로만 그치만은 저작권을 인정은 안 되고, 내 생각이 뭔가 외부로 표출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저작권의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동물의 창작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번째 조건이 외부로 표출되는 거는 인정이 되지만, 첫 번째 조건인, 사상이나 감정, 방식 등의 아이디어를 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물의 사상과 감정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냈다고 했을 때, 동물이 정말 사상을 가지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창작물을 만들어냈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동물에게만 그 부분이 힘든 게 있는데, 사상을 표현한다는 거는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런 영상이 나루토 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5, 6년자이잖아요. 최근에는 저런 케이스 영상이 되게 많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놀러가서 사진 영상을 찍어놓는데, 갑자기 원숭이가 낚아채거나, 아니면 다람쥐이나 새가 갑자기 카메라 낚아채가지고 찍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특히 원숭이나 고릴라 같은 경우는 이네들 찍고, 자기들이 사진을 찍는다는 말이에요. 특히 이런 영장류들은, 이런 학습 능력이라도 사진기가 몇 번 가다면 학습 능력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막 이런 거구나 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 사상까지는 무리더라도 감정이 들어갈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그걸 제쳐드더라도 쳐도, 이 부분은 앞으로 법은 바뀌어 날 수 있는 거니까, 법의 그 정의는. 앞으로라도 이제, 어찌 됐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이제 창작물로서 가치를 받긴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주제의 중점은 동물에게 창작 능력이나, 동물이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동물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이랑 창작물이랑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음,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저작권문제는 어쨌든 저작권묘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벗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동물에게나, 혹은 인간이 아닌 주체들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준다면, 저작권묘라는 비용의 문제와 저작권이라는 권리의 문제에서 괴리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흰 도화지에 문감을 찍어서 그림을 완성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창작물이 분명 강아지가 완성을 한 거고, 만약에 동물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작권의 주체는 강아지에게 있는 거죠. 하지만 저작권이 어쨌든 그 권리라는 게 가시적으로 표현이 되는 건 저작권료잖아요. 근데 그 저작권료가 강아지에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작권료는 어쨌든 강아지의 주인에게 비속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작권이라는 권리와 저작권료라는 비용의 문제에서 괴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의견 하나만 내면은, 그게 지금 케이스에도, 지금 같은 나루토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동물들이 원숭이가 갑자기 막 집해들고, 가서 바나나 주세요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물이 어쨌든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은 동물들이 찍은 사진과 영상을 봐주지도, 쓸 일도 없거든요. 이제 사람의 도움이 있어요. 간접적으로는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동물이 저작권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런 고호단체 기관에서 이렇게 기금을 동물을 위해 쓴다든지, 아니면 반려견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 수익금을 동물을 위해서 간접적으로는 혜택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밥의 막 질이 달라진다든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간접적으로는 그래도 이득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예 이런 가치를 못 받는다는 것보다는, 저작권이 동물에게 인정되면은 좀 더 좋은 동물에게도 좋고, 저희 사람들에게도 좋고, 좋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셋 aircraftات hai pinrate emp 시간에 여러분을 가볍시다. 바로ольно線 Regional들의 기대weight